이 사상전쟁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바꾸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거죠. 좌파이름 운동들은 대부분 뭐를 봅니까? 따르는 대중들을 궁극적으로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거죠. 그걸 숙주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만큼 이익을 나눈 사람이 열 열 지지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도구인 겁니다. 진짜 상층부는 뭐죠? 이런 문화운동을 통해서 정치 세력 안에서 권력을 지게 되면 그것도 영속적인 권력을 지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나머지 지지자들한테 이만큼 이익을 주고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을 여행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수시로 이런 깃발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을 가더라도 이런 깃발들을 많이 보고 특히 메사추세스죠.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많죠. 메사추세스의 스피링필더 이렇게 대학들이 있는 데는 이런 깃발들이 있죠. 이런 캘리포니아 주기냐. 이걸 플라이드 플래그라고 하네. 연방정부 뭐 이렇게 백악관에도 이렇게 흩날리지 않습니까? 일리노이 주기. 글린뷰 포블릭 라이브러리.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뭐죠? 성전환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백악관입니다. 마침 저럼 오늘 중앙일보의 와신돈 특파원이 기사를 했네요. 트랜스젠더 이슈는 이번 대선을 결정 전 핵심 가운데 하나고 트럼프는 맹악히 외치고 또 외쳤는데 해리슨은 세금으로 수감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합니다. 아이들도 아무렇게나 수술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뉴스에 많이 오른내린 기사가 민주당 소속 트랜스젠더 여성 의원이 의사당 여자 화장실 쓸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위치열했고 결국 공화당 주도로 사용금지조차가 내려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사가 이 양반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인 겁니다. 델라웨어. 트랜스젠더의 근육 보호를 강조한 해리슨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선거 방공의 20%에 달한 3,700만 달러 505억 원 이상들을 트랜스젠더 이슈를 다른 TV 광고에 쏟아넣고 결정적인 슬로건을 내놓았다. 해리슨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후보입니다. 트럼프는 당신을 위한 대통령입니다. 해리슨 측의 추후 분석에 따르면 이 광고가 지속에서 노출된 뒤에 트럼프 지지율이 2.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옹호를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인의 55%는 트랜스젠더의 정부 지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이야기했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스포츠 출전 허용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반대 의견이 48% 절반에 육상했다.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한 해리스의 입장이 급진적이라고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문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며칠 전에 11월 25일자 기사죠. 트럼프 당선이 취임 첫날 군대에서 모든 트랜스젠더를 추방하겠다. 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보시죠. 기업들이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눈치를.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소위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해온 겁니다. 월마트 월마트의 정권이 바뀌니까 성소수자를 여러분들 지나치게 보호하는 DEI 법, DEI 프로그램, 월마트 내에 도입했던 DR, DEI 프로그램을 롤백이니까 뭐 후퇴시킨다, 취소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운동가들이 성소수자의 근익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그런 DEI 운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해가지고 기업들에게 직접 간접에 압력을 가한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받아들여라.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루었네요. 월마트 롤백 DEI 프로그램. 리테일 소매 거인인 월마트가 이런 성소수자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센터 지원을 대폭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대 소매업체는 인종평등센터를 폐시하고 판매자가 웹사이트에 성소수자 테마 품목을 나열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월마트는 보수적인 활동가의 압력으로 기여를 바꾼, 방향을 바꾼 가장 최근의 대기업입니다. 이 소매업체는 2020년에 5년간 2억 달러를 투자한 비영리 월마트인 인종평등센터 여성소수자 재앙군인 또는 성소수자 근무니크 우승리 51% 지분을 소유한 공급업체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치가 바뀌어가지고 정책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월마트는 또한 타사 판매자가 월마트닷컴에서 가슴바인드 및 일부 도서와 같은 트렌젠더 안동에 판매되는 품목을 포함하여 일부 성소수자 테마 품목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 정책을 여러분들이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회사 문서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di라는 용어를 계속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수적인 활동가들의 표적이 된 인권 캠페인과 성소수자 기업 정책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꼭 같은 입장을 취하는 그런 회사들이 스타벅스, 서플라이, 포드, 농기계 업체인 디어 등 다른 기업들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방식으로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수용하도록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참 딱하게 얘기인 거죠.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말세가 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피니언 코너에 났습니다. 이런 운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결성해가지고 기업들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에 직면한 시장.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연방정부와 돈을 들여 촉진하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운동에 동참한 회사의 물건을 사지 않을 수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독자들은 트랜스젠더주의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전통적인 관습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트랜스젠더주의는 비영리 부분의 활동과 국립학교 대학관리자 민권위원회 국방부 이렇게 아주 공공부문의 바쁜 기관에 의해 촉진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연방정부의 힘도 없고 기업들도 압박하고 종교기관들조차 트랜스젠더를 응원합니다. 대도시나 중견 도시의 부유한 지역을 걸으면 트랜스젠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장식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뭡니까 그냥 트랜스젠더 길을 걸어놓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들 중에서도 아마 교단들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리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부 클리닉 병원 제약에서는 트랜스젠더 수술과 호르몬 약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랜스젠더 주의가 확산되다 일부 기업들이 광고 부스는 트랜스젠더 가치에 어필해서 상품을 마케팅할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피를 본 경우가 2023년 4월 달에 버드와이저가 트랜스젠더 역성 인프런스 딜러 무반이를 동원회가 브랜드 이름 강구하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이런 보수적인 색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가 여자가 바뀐 사람을 두고 이런 강구를 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맥주를 소비하는 대중의 상당수가 분노를 표출했지만 브랜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던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양성 형평화가 능력성 및 포용성 약속을 크게 억제하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브라운 포먼 포드 할리 데이비스 존디어 로우스 몰스쿨 스탠리 브랙 앤 데크 트랙 스프라이 등은 투자자들에게 상장기업이 lgbtq 플러스 직장 포용 트랜젠더 직장 모범 사례 등에 얼마나 우호적인지 알려지는 인권 캠페인의 기업 평등 지수에서 스스로 탈 의사를 밝혔습니다.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많이 이렇게 병든 거죠 그동안. 진짜 버드와이즈는 아주 정신나간 사례 가운데 안 한 거죠. 하지만 왜 기업들의 트랜젠더 주의와 다른 좌파대의를 처음부터 수용했을까요 미국 기업이 진보직인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고객에 대응하여 주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트랜젠더 주의 활동과 초국가적 조직 정부 규제기관 좌파정치인 종신시민운동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대한 네트워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업 및 자산운용사들의 노력에 대한 손실이었음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압력을 가한 겁니다. 폴티스가 올해 초에 초과를 한 레이스 투 제로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소위 소수자 보호 네트워크는 환경 분야, 사회 분야, 거버넌스 분야, 특히 기후와 평등에 대한 고려 상황이 주주자원 배분을 통제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옹호하자는 대의를 믿든 활동과 규제당국 및 기타 비난을 막으려든 그 대의를 믿는 척처럼 기업들이 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압박을 가한 겁니다. 정치 권력을 지는 데 성공한 민주당을 등에 얻고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예를 들면 트렌드주의의 활동가들이 회사를 압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동성애 이렇게 애속적으로 몸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여러분들 월저든에 나온 것이 국가와 시장과 트렌젠더 여러분들 운동. 여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트렌젠더 이데올로그 언류직 시장이라는 그런 칼럼을 보고 한 분이 이런 캘리포니아 사는 커터호프라는 분이 이렇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 권력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개빈 뉴슴 주지사는 주정부를 트럼프를 증명하겠다고 약소가 있으면 언젠가는 조지 윌리스처럼 들릴 것입니다. 교사가 자녀의 성정체성 변경상을 부모의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슴 주지사의 법은 분명히 그의 트럼프 증명의 우산에 속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 이름대로 동원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성전환하더라도 부모한테 이름대로 알리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주정부가 후원하는 트렌젠더 폭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연방 권력의 무뚝뚝한 도구를 기다린 우리들의 공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에 맡겨놓을 수 없다. 정치 권력을 되찾아 가지고 정치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운동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민주당이 대패를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